이곳은 윗개선! 자 오늘밤은 프랜피츠가 프랜피츠와 프랜피츠의 중명 오늘밤이 혈액저나 그룹점 상탐의 승비룩이 승비룩이는 이승비츠가 시구를 해왔시겠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자 시구를 준비가 된다 우리 오늘의 킹사트 팬분들과 선수에게 이번에는 세진 번쩍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십니까 오늘의 킹사트가 좋은 결실에 맺어가지고 홈픽 경기인 만큼 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화이팅! 수고 많으십시오. 이승 씨의 신발! 오늘! 킹사트 승리에 기록해 받을 수 있도록 홈픽 중앙으로 선수들이 자리하며 바로 시구를 받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씨의 이름 십자가 전하는 경우는 킹스타즈의 승리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는 시구를 받도록 왜? BTS untuk ibu 제기부터 저는 이승 씨와 함께 우선은 투명! 탁진 KB 업무!